안녕하세요.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 송년회를 축하합니다. 예장 모니마을 화이팅! 잘 먹었어? 완전 똑같아. 됐어. 됐어. 네. 원로 목사님의 따뜻한 축하 메시지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행복한 마음입니다. 지금부터 예담 온유마을에 준비한 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무대는 남편들을 찾는 여인들의 처절한 외침. 자, 무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하은이. 그대를 처음 본 그 순간 난 움직일 수가 없었지. 그대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. 지금까지 이런 무대는 없었다. 이곳이 예배당인가 목욕탕인가. 1, 2, 3, Hitman! 난 지금 화감없어 나있어.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. 널 사랑하는 나를 보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. 세상에 이런 수가 나 지금 너에게 걸어가고 있어. 널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? 이런 저런 걱정뿐인데. 오늘의 웃음은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군인지 얘기를 해봐. 사실이 아니야.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. 너만을 사랑해.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. 너는 내.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.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.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. 너만을 향한 내 사랑을. 나 지금 뭐가 뭔지 몰라.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.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더 잘난 남자가 있다는 걸 알아. 세상에 그런 수가. 그토록 너만을 사랑했었는데. 너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볼까. 이런 저런 걱정뿐인데. 우회는 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얘기를 해봐. 너 사실이 아니야.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봐. 너는 내 사랑을. 차라리 떠난다고 내게 말해줘. 너는 내.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. 속에 슬프를 못 찾아. 너는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. 사랑이 깊고 난 다잖아. 박수 박수. 달린다 달린다. 나는 왜 난 미처 모르는 거야 추억이 두 끈 없잖아 나는 왜 난 미처 모르는 거야 사랑이 있어 난 가잖아 사랑이 있어